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는 그 말씀 안에는 과거에는 종의 멍해를 매었던 우리들이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종의 멍해를 벗어서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다시 그 멍해를 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멍해는 소나 말이나 노세나 나귀나 이런 짐승들에게 짐을 끓게 하기 위해서 수레를 끓고 쟁기를 또한 갈기 위해서 밭을 갈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 막대기로 된 둥그런 나무 막대기를 목 위에다가 얹어놓고 일을 하게 시키는 것입니다. 강제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주인의 구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멍해를 씌웠다는 것은 그 주인에게 완전한 복종과 또한 구속을 당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미혹에 우리의 조상 아담이 타락해서 정말 죄와 사망의 법안에서 모든 후손들이 죄의 굴레에서 죽음의 굴레에서 질병의 굴레에서 이 멍해의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멍해를 벗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그러한 죄와 사망의 멍해에 매여서 중독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 않고서는 베기지 못하는 겁니다. 요사이 그 중독의 문제가 우리에게 큰 멍해로 우리 사회의 멍해로 그렇게 아주 이슈화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중독이라는 게 뭡니까? 중독이라는 것은 끊고 싶어도 못 끊는 게 중독이에요. 처음에는 하고 싶어서 했지만 그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가 보니까 그게 습관화가 되고 그 습관화가 돼서 그것을 즐기는 그러한 쾌락이 있고 그러한 쾌락을 놓치지 않게 해서 다시 한 번 두 번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끊을 수가 없는 노예 상태가 된 거예요. 마약의 노예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게임 중독의 노예, 영상 중독의 노예, 쇼핑 중독, 알코올 중독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떠한 속박에 있다가 보니까 그야말로 이러한 중독증의 현상인 종의 멍해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참 병원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병원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이 그냥 그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환자의 정보를 이렇게 도용을 해서 향정신선 의약품 이런 것들을 여기저기서 그냥 처방전을 거짓말로 남발해서 그렇게 하다가 구속되는 일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아주 치사랑의 그 마약을 투여를 하다가 거기에 빠져 그냥 생명을 잃는 그러한 종사자들도 생기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이러한 향정신선 의약품의 남용에 의해서 중독이 되어 있는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새 뽕이라고 하기도 하고 히로뽕 이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약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말하면 그 마약을 약품으로 투여하는 거예요. 병낮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수술을 하기 위해서 마취제를 투여하고 또 통증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마약을 투여하는 것. 이것이 향정신선 의약품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마약에 중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약품으로 치료를 위한 수단으로 그러한 마약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거기까지는 향정신선 의약품이라. 그러나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수면내시경을 하루에도 두세 번씩 이병원, 저병원 하면서 프로포폴 중독이 되고 도미컴 중독이 되고 그러지 않고서는 폐견하지 못해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러한 졸피뎀이라고 하는 그러한 수면제와 같은 이러한 향정신선 의약품의 중독이 너무나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이름을 도용해서 여기저기 변경이 다 드러나게 돼 있죠. 지금은 그러한 시스템이 있어서 버튼만 눌리고 그것만 하면 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중독의 문제를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나는 그런 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삶 깊숙이 빠져 있는 이러한 습관적인 중독이 있어요. 인터넷 중독 같은 것, 스마트폰도 없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강박성 중독. 나가서 혹시 또 가스불이 켜져 있나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갔다 한 번씩. 이런 것도 하나의 중독의 현상이래요. 그래서 이러한 중독성 물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안 될 때 이것을 종의 멍에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중독의 멍에 잡혀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사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궁극적인 깊은 뿌리를 이렇게 따라가 보면 다 마귀의 역사예요. 흑암의 권세의 역사예요. 사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여러분 마약에 손을 댔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패가 망신이 됐어요. 그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적게는 니코친 중독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생명을 앗아갔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단계는 그것이 필요해서 사용을 한 것이지만 이제 중독에는 단계가 있는데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것을 즐기는 단계로 간다 이거예요. 우리가 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는 물론 디모데와 같은 마음이 약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러한 그리스도인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자주 나는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권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포도주는 즐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약으로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 세균을 또한 말살시키고 소독을 하고 이러한 하나의 약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술을 즐겨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어느 목사님은 간증 들은 적이 있는데 잠을 잘 못 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성찬 예식 때 우리 교회들은 대부분 포도즙을 사용하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사용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찬식 때 사용하는 그 포도주를 조금씩 그냥 음용을 해보니까 잠이 잘 오더라 그래요. 이것을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양이 점점 늘어나야 잠을 잘 수가 있는 알코올 중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되는 중독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을 때도 얼음 속에다가 칼날을 딱 숨겨놔요. 그러면 거기다 고기를 좀 묻혀놓는데 그걸 빨고 핥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칼이 자기의 혀를 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피가 나오니까 그 피맛에 또 그냥 또 핥아가 보니까 아주 과다출혈로 늑대를 잡는 그러한 방법도 있다고 그래요. 똑같은 겁니다. 아주 작은 용량을 이건 별 의미 없이 약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마약 중독이 되는 거예요. 또 내시경을 하다가 이게 기분이 좋고 깨어나니까 잠을 질껏 찬 것 같아. 그래서 그 기분 때문에 또 내시경을 하면 수면제 프로포폴을 주니까 거기 하고 나면 또 기분이 좋아지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보니까 그냥 마약에 중독이 되는 그러한 단계까지 가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작은 하나의 쾌락을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밥을 골고루 아주 균형있게 먹는 거 이건 어떤 경우에도 중독이 아니죠. 이것은 필요한 것이죠. 건강을 그러나 좀 더 맛있는 음식 좀 더 땡기는 음식 좀 더 나에게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그러한 소위 소울푸드다. 요새 젊은 사람들 보면 그러한 아주 마라탕맨인가 뭐 이런 거 맵고 짠 거 이런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사실은 소울푸드라고 하는 데는 그만큼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마음을 위로해주는 거예요. 또 어떠한 불안과 초저와 이러한 것들을 그러한 음식을 탐욕을 통해서 탐식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그러한 음식에 중독이 되고 또한 비만을 일으키게 되고 위장병을 일으키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들을 중독성의 문제가 우리 사회 다방면에 갈려있는 겁니다. 인터넷도 그냥 하다 보면 쇼핑 그냥 매일 쇼핑하는 거예요. 쾌락 좀 쾌락이 있잖아요. 뭐 물건들이 척척 이렇게 배달되고 오는 거 보면 그리고 게임도 한 번 빠지면 얼마나 그 재미가 있어요. 게임하는 거 보면 거기에 맛을 들이다 보면 그걸 매일 하지 않고서는 베기질 못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선정적인 영상중독들 그런 걸 통해서 자꾸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옛사람 죽어져야 될 옛사람의 정력이 점점 점점 더 커진다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가난한 일곱 족속이 과거에 살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공작새와 같은 겸한 호랑이 표범과 같은 포악성 염소와 같은 음란함 거북이와 같은 태만함 이런 여러 가지 개구리와 같은 그냥 비방 험담하는 이러한 장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본성에 이기는데 이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러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넘기고 우리는 자유함을 입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죽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살아서 이러한 것들의 요구를 조금씩 조금씩 들여주다가 보면은 이것이 잘한다니까 힘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자꾸 내기 시작하면 점점점 더 화가 되는 거예요. 폭력도 마찬가지예요. 폭력을 쓰는 것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이것이 습관이 된다니까요. 말을 험담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절제하지 아니하면 중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는가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기쁨이 오는데 그 기쁨에 중독될 수도 있다. 켈빈 밀러가 쓴 기쁨의 맛이라고 하는 책에 그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에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 참석에서 기쁨이 있고 죄사함에 대한 복음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해방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그러한 예배에 참여하고 이 모든 것이 사실 그 목적은 사실 예수님의 목적은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거 예수님이 주시는 거 맞아요. 맞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나를 따라오느라. 나를 따라오느라. follow me.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안과 기쁨만을 추구하는 것 이것도 중독의 현상이라. 이게 사실 그래서 그런 현상이라면 어떤 거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시생적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과연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럴 때는 쏙 빠져버리고 만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면서 위로를 받는 건 좋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보금 6장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하면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고 영육관에 강건해지고 이러한 것들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좀 더 제자도의 삶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내 옛사람이 원하는 정욕적인 것은 포기를 해야 해요. 십자가에 넘겨야 되거든요. 이것이 안 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영웅으로 히어로로 마치 팬들이 말해요. 예술인들 유명인들 배우들 이러한 가수들을 영웅처럼 이렇게 사랑하고 환호를 지른 것처럼 예수 앞에서는 팬으로서 위대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 우리의 구세진 위대한 분을 찬양하고 높이지만 그러나 그 팬은 일단은 공연이 끝나고 나면 다 각자의 삶으로 돌아오고 그 사람과 상관이 없다. 이거야. 팬으로서만 남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같이 동행을 하느냐 싸움의 길을 가느냐 영적인 전쟁의 길을 가느냐 내 자신을 십자가에 넘기우는 제자도의 삶을 가느냐 그럴 때는 기쁨이 사라지죠. 평안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러한 싸움이 있는 동안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근심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염려도 근심도 있을 수가 거룩한 근심이 있다. 이거야. 거룩한 두려움이 있다. 이거입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헌신할 수 있고 예수님을 달못가하는 그러한 근심이 거룩한 근심이라 이거야. 어떤 면에서는 기쁨과 평안보다도 사실은 더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반드시 천국의 어떤 쾌락을 쾌감을 누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이거야. 그것도 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고난의 삶이 되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 함께하는 삶 남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삶 헌신하는 삶 사랑의 그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 이것이 진정한 진리의 행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이다.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과연 나는 세상 속에서 혹시 중독이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사람에게 중독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자기 취미생활에도 중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운동 후에 일어나는 그 엔돌핀 운동할 때는 힘들죠. 땀을 흘리고 그냥 굉장하죠. 저는 검도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 검도할 때 스트레스라는 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잠깐만 딴 생각만 해도 그대로 그냥 머리가 들어오고 손목이 들어오니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거 하는 동안에 집중하니까 그 운동을 하다 보면 끝나고 나서 여러분 그 쾌락이라는 게 말할 수가 없죠. 그냥 엔돌핀이 쫙 흐르면 마치 등산하는 사람들이 왜 등산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에베르스탄은 왜 그렇게 가요. 생명을 걸고 왜 그 절벽 타기를 왜 합니까. 왜 왜 줄 타기를 왜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타나는 엄청난 쾌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거기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중독은 생산적이고 창조적이지 못한 중독이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길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자기의 몸과 마음을 해치는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주님과 함께 가면서 주님의 남은 권한에 동참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나를 종대게 하는 그 멍에 에서 자유 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이러한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독은 잘못된 길에 내 자신을 투자해서 거기에 매여있는 노예화되는 삶을 중독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물에 중독되어 있고 어떤 기호식품에 중독되어 있고 어떠한 취미생활에 중독되어 있고 또 어떠한 사람에 중독되어 있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소위 많은 지배를 정신적인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된다고 그러죠.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 도처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치심하면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진리 밖에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살기는 민족의 보금하다 이거야. 어떤 이념체계를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게 유토피아의 삶이 아니에요. 모든 이념체계는 그 나름대로 유토피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허상일 뿐이라 이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중독에서 해방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뭐예요? 내 의지가 치유가 되어야 된다. 치유가. 바로 병리학적인 의지 병리학적인 관점에서 내 의지가 잘못되면 중독에 빠진다니까 잘못된 걸 선택하니까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 하와가 타락하고 아담이 타락한 게 뭡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 참 좋은 것 이러한 것들에 눈에 끌린 거야. 그렇게 해서 거기에 미혹돼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희가 먹으면 뭐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다. 죽는다. 그런데 그것을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의 말에 미혹이 돼서 그런가? 진짜 하나님이 그랬을까? 이거 먹으면 정말 이 머리가 밝아져서 선과 악을 분변하게 된다는데 한번 먹어보자. 트라이 트라이 해보는 거야. 트라이 이것이 바로 실용주의적인 이러한 인본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해보자 이거야.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한번 같이 살아보자. 살아보고 맞으면 결혼하고 나중에 안 맞으면 해야죠. 그게 현명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용주의가 탄생된 거 아니에요? 그걸 해서 독일만은 프락티시라고 프락티시 실제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 그게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지만 거나한 실제로 이혼율은 더 훨씬 많아지. 거의 세쌍 중에 한 명이 문제가 생기는 건 그런 게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아이고 실용주의인데 한번 결혼하기 전에 같이 한번 살아보고 결혼한다는데 뭐가 나빠.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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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보면 반드시 죽일지 날아 죽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게. 아 이거 뭐가 그렇게 죽일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지 않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죽는다 그랬어요. 똑같아요. 아담이 먹으면 죽는 거 알면서 먹었다 이거야. 결국은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내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의 연합이야. 아무리 그것이 맛있고 좋은 것이지만 흡연하는 것이 좋은 기분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안정에 중독되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면 마음의 스트레스 불안 같은 게 흡연을 하고 나면 마음이 안정이 돼요.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또 흡연하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먹게 되면 모든 불안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평안 중독이야. 술을 먹으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이거야. 그래서 모든 것들이 사실 그러한 하나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의존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피조물에 의존된다는 것은 통해서 어떠한 것을 취한다는 것은 중독이 된다는 것이예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 밖에 있는 예수를 떠난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은 다 중독 돼 있는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중독이 마귀가 주는 그러한 아편에 마약에 중독이 돼 있는 거야. 예수를 잘못 믿어도 거짓된 교리에 빠지는 것도 거짓말에 중독이 돼 있는 거야. 여러분 거기에 마취되면 사람이 뿅 가는 겁니다. 이단들이 왜 그렇게 이단에 빠지는 줄 아세요? 그러한 이단에 속해 있으면 소속감이 있다. 이거예요. 기성교에서 하지 못하는 그러한 형제라든지 이러한 그러한 서로의 집단에서 속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안정감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코가 꿰뻐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게 된다면 이제 빠져나올 궁리를 해야 되는데 그 궁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의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속아서 됐기 때문에 그 사기꾼의 거짓말을 알게 되면 이제는 그때부터 이제는 안속은 된다. 그래서 속지 않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불안을 감수하고 때로는 안정감을 또한 감수해야 돼요. 불안정을 감수해야 돼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제는 마귀의 진영에서 마귀의 나라 흑암의 나라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마치 돌감나무가 창감나무에 접붙임을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어려움이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실학과 화평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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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페인 노 크라운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통을 지불하지 않고서 어떻게 메달을 딸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중독에서 해방되는 것은 꼭 약물뿐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있는 잘못된 습관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냐는 것이라면 반드시 내게는 손해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접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게 되면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구분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천국은 들어가기 위해서는 침노해서 열심히 공략을 해야 된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마귀하고 싸워서 해방하는 마귀 싸워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 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는 많은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심지어 심지어 요한 침내 요한을 목을 잘라버렸잖아요. 많은 순교자들이 생길 걸 알고 계셨다. 이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참 처참하게 인생을 순교를 하면서 마감했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오히려 침노를 당한다는 거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귀의 공격을 당해서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싸워서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천국에 우리가 행함으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이겨서 들어갑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 크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야마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반드시 행실이 죽어있는 믿음이 돼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야 그 믿음이 인정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크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야마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성화의 단계가 있다. 성화의 단계는 그거 잘못하면 쓰러져서 그냥 나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싸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야마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을 고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넘어져서 마귀에게 다시 빼앗기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흑암의 나라 마귀의 나라 사람들을 중독을 통해서 쾌락을 통해서 수많은 약물을 통해서 수많은 기호식품이나 돈과 명예와 건설하고 하는 이러한 물질적인 것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중독되게 한다 이거야. 꼭 술중독만 중독이 아니에요. 명예중독도 있어요. 권세를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이것도 중독이에요. 이것만큼 힘든 아주 나쁜 중독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해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러한 기도생활을 통해서 어떤 쾌락을 추구한다면 건강과 복된 것만을 추구한다면 이것도 중독의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건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의 삶속에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아주 육적인 그리스도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는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아주 초보적인 신앙일 뿐이에요. 거기서 더 이상 성장을 못 한다니까. 좀 더 어른스러운 성장은 어린아이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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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따라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구하지도 안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피로를 채워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의 의지와 내 의지가 연합하면 내가 잘못된 중독에 빠지지 하는 내 의지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 한다. 그러한 생각의 다발들이 모여서 이념이라는 체계를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념이 신념이 되게 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러한 이념 체계 충돌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념이나 신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다 부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출발이에요.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비결이에요. 첫째는 내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연합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들어와요. 마치 음식을 먹고 우리가 건강해지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음식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영혼의 피가 되고 살이 된다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거라니까요. 그 말씀의 그 검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화연검처럼 내 마음을 지킨다니까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이념 잘못된 철학 이러한 것들이 깡그리 부셔지는 거야. 그렇게 돼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상에 의전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중독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깨만 의지해 되는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기름 무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기름이라는 게 뭡니까? 능력입니다. 왜 다섯 처녀가 슬기우는 다섯 처녀가 예수님 신랑 대신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불이 켜져야 되거든요. 기름은 불을 붓게 하는 매체예요. 기름이 없으면 불이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기름을 발름으로 말미암은 어떤 역사가 이럴수요? 구별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음을 하고 왕에게 기름을 붓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렇게 해서 구별했고 거룩하고 성별했고 치유의 사역을 이루었다. 이거예요. 신약시대에 와서의 그 기름은 무슨 올리브오일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침념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래야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에 구약시대에 그 재물을 죽여서 피를 다 쏟고 나서 기름을 다 발라냈어요. 그리고 피는 피대로 다 쏟아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피와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 기름을 왜 따로 발려서 태웠어요? 불로. 그래서 그 불을 붓게 했어요. 여러분 고기가 탈 때 기름이 없으면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타는 거예요. 기름이 있기 때문에 고기가 지글지글 타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거예요. 맛있게 구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성령의 불이 붙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름 부음에 대해서 너무 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서 10장 27절에 보면 그날의 그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 멍해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해가 부서지리라. 뭐 때문에? 기름진 까닭의 기름진 까닭이란 그 말의 그 원어에서 보게 되면 because of anointing 기름 부음을 받은 까닭의 멍해가 벗겨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멍해는 죄의 멍해예요. 마귀가 주는 멍해예요. 죄의 짐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멍해예요. 이 멍해에서 중독의 멍해입니다. 알코올의 멍해 마약의 멍해 향정신성 약의 중독의 멍해 이러한 모든 멍해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해방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 부음을 받으라 이거야. 그 기름 부음을 누가 주셔요? 예수님이 주신다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침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너희가 성령의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예수 믿을 때에 능력을 받았느냐예요. 기름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일 능력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름이 있어야 뭐가 붙어요? 성령의 불이 붙어서 차가 기름이 있기 때문에 불이 팍 붙어서 팍 하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차도 말이에요. 마력수가 높은 차를 타니까 신이 나더라고. 한꺼번에 기름 분사량이 많고 연소량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맥스날타를 밟으면 그냥 급발지 팍 나가는 거에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에 나타나는 능력이라 해요. 원수의 진을 까부시는 능력이에요. 공중에 권세 잡은 모든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에서 그 마귀들이 떨어지는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그럴 때 모든 중독의 멍해에서 자유케 된다. 첫째는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연합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돼. 내 영혼의 양식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에너지가 되고 불이 붙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또한 그리스도의 증의되고 성교사로 나가고 죄사역을 하고 정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이러한 능력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불이 불이 붙는 거예요. 그 불이 붙어야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유함이 있어요. 아들이 자유할 때 너희가 진정한 자유함을 입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마귀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 해방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스승이 될 때 우리가 주여 주여 예수님을 부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천성을 향하여 동행할 때 바로 그 자유함이 내가 주는 멍해를 너희가 멸하여 우리는 세상의 멍해는 성령의 기름붐을 받아 다 벗어지고 파쇄되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매는 멍해 믿음의 멍해 그리스도와 함께 내 의지가 연합하여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을 따르는 그 예수님의 자유의 멍해 이 멍해를 그리스도와 함께 멜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립니다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누립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충독에 자유함을 입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직 예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죄가 드러난다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내가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받고 예수님을 채찍질 했는가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러한 그 아픔 그 뚫어지는 아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것을 나도 마음이 아프게 하셔서 바피어슨 월드비슨 창시자인 바피어슨 성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크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아픔을 고난에 통참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 문제 때문에 혹시 불안해하고 염려하십니까 이거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돈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질병 때문에 여러분 불안해하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슬퍼하며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든지 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어떠한 세상이 주는 중독현상에 불안해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우리는 오직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볼 때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내가 주를 의지하여 달리며 적진을 향하여 달리며 내가 주를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오직 주여호하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에 발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안에 진심으로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 주 예수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공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빼앗기면 안 돼요 내가 싸워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너의 마음 안에 천국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천국을 빼앗기지 말라 마귀가 침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침노를 당하는 것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중독의 멍에서 다시는 죄의 멍해를 다시는 중독의 멍해를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않게 되기를 주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